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오픈롤과 알맥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픈롤은 시초가보다 57.5% 높은 15,7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맥은 시초가 대비 99% 오른 99,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의 60에서 400%로 확대되면서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픈롤은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각각 510대 1,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알맥은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을 초과한 5만 원에 확정했습니다.